치명적이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헤어랑 메이크업을 하러 연예인들이 많이 다닌다는 샵을 가긴 하는데요. 오늘 메이크업은 이름만 같은 손나 님을 약간 조금 따라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찍을 건데 심지어 이 룩도 손나 님 인스타에서 어? 저거 내가 갖고 있는 옷이랑 좀 비슷하네 싶어서 일상적인 옷을 제가 이렇게 커버하니 커버해봤거든요. 갔다 올게요. 같이 가시죠. 아 여기 되게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손나 님은요. 제가 이름이 나은이라서 네. 고양이 귀여워? 맞아요. 고양이 들은 것 같아.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닮았다. 아 그래요? 오 많이 들어요 근데. 어 엄청 닮았다. 눈이랑 렌즈 껴서 느낌이 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어 근데 느낌이 너무 닮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티모요. 티모? 네 티모. 어 고객님이 근데 약간 개냥이상이에요. 어 진짜요? 네. 저 약간 낙타상인데. 낙타? 네 나무늘목. 낙타. 어 아닌데. 진짜 개냥이 느낌이 더 강한데. 엄청난 칭찬이네. 어 진짜. 라인이 약간 이렇게 섀도우 느낌으로 한 느낌이에요. 네. 이게 좋으신거죠? 네. 영상에서 만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이 오히려 데일리인데. 그러니까 어젠 너무 화려해서 조금 부담스럽긴 했는데. 코 쉐딩을 빡세게 할까요? 네, 완전 여기가 얄쌈. 알겠어요. 근데 고객님은 또 눈하고 눈 사이가 조금 있어서 조금 잡아줘야 돼요. 약간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가 가까워 보여요. 약간 억도 높아 보이고. 약간 잔들림을 쓰거든요. 잘 어울려요. 예쁘네요. 오우. 이거 립 펜. 립을 가봅시다. 빨간 게 안 어울릴 것 같아. 지금 저는 오히려 무드가 조금 더 어울린다고. 맞아요. 아, 빨간 거 같아. 어, 그 점이거든요? 응. 예쁘네. 오, 예쁘네. 어때요? 이렇게 하고 누릅시다 조금. 어. 네. 너무 진하게. 고객님은 여기가 도드라지면 안 예뻐. 좀 매트하게 표현해. 선. 이렇게 하고 안쪽에 제가 조금 더 진하게 발라드릴게요. 일단 머리 하시고요. 제가 음향 조금 더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멍너? 근데 카메라에 더 예쁘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느낌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 이거 조금 강렬해 보이네요. 이거 사진보다는. 오우. 그래? focused. 우하아. 어? 아니, 그게 아니야. 어디서 있는지, 진짜 아뇨. 그런데 너무 뿌리 raheongamerallranding은 고데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 이제 볼륨감 잡을 때도 웨이브가 있는 게 편하고 생머리로 똥머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약간 쎈 느낌? 이게 웨이브가 있어야 조금씩 튀어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하자 박스 나오더라고 진짜요? 자요? 나오지 않아요? 유튜버? 어, 맞아요. 그렇죠. 네, 유튜버라서 어? 유튜브.. 유튜버인 게 유튜버야. 머리는 진짜 얼마나 계시나요? 이것도 자른 거예요. 아, 진짜? 원래 골반까지 왔는데 내 손인데? 진짜. 근데 똥 머리하니까 얼굴이 뭔가 작아 보여요. 작아 보여요? 오, 그러네. 진짜 아까 생머리보다. 어, 그러게요. 너무 예뻐. 오, 얼굴이 더 진짜 작아진 것 같아요. 오, 얼굴이 더 진짜 작아진 것 같아요. 오, 얼굴이 더 진짜 작아진 것 같아요. 그니까. 쉐딩 에터 획기. 아, 맞다. 너무 예쁘다. 아, 목이 길어보여. 아, 목이 길어보여. 아, 근데 제가 목이 원래 길긴 해요. 아, 그래요? 아까 몰랐었는데 아까 안 보였거든. 아까 안 보였거든. 약간 루비오 컬러로. 그러니까요. 아, 지금 루비오 찾고 있어, 그게. 어쩐지, 네. 루비오를 아시는구나. 네, 저도 있어요. 느낌이 영해졌잖아. 네. 됐나요? 네. 더 하고 싶은데. 아니요, 괜찮아요. 오케이. 목만 좀. 네? 떼밀어봐. 왜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샵을 왜 하는지. 샵을 왜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거면 됐어요. 저 갈게요. 네. 고객님 자, 내용 좀 해줘. 감사합니다. 다 멘트 봐야? 네. 오. 오. 좀 무랑하네요. 네. 네, 여러분. 저 지금 메이크업 다 했는데 풀레드를 처음 해봐서 좀 어색하네요. 오, 완전 화장 잘 됐다. 오.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했고 손나은님 메이크업을 해보긴 했는데요. 약간 느낌만 낸 거지, 얼굴이 닮았다는 거. 저는 다 메이크업 다 했고요. 이제 나갈 준비만 하면 되는데 마스크 쓰기가 좀 아깝네요. 그리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남동을 갈지 그냥 강남에서 카페를 가서 혼자 있다가 집 갈지 지금 여기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썸네일을 제가 손나은님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만 봐주세요, 여러분. 약간 이런 느낌. 치명적인 느낌이랄. 근데 왜 샵을 오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갈까봐요. 진짜 잘 어울린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짠, 여러분. 뭔 도시여자가 됐는데 지금 조금 핫거리네요. 겨드랑이가 조금 신경 쓰이지만. 권장엔 어떡해요. 쌔 Aristoring에서는